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새학기를 맞아 학용품과 완고 등 12개의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제품 24만 개가 적발됐습니다. 적발된 제품은 지우개와 연필, 필통 등 학용품이 20만 개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완고류와 태블릿 등의 순이었습니다. 관세청은 안전인증 미획득이나 표시 기준을 미이행한 제품은 위법사항이 해소되는 대로 통관시키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로 적발된 2천 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성할 계획입니다.